안녕하세요. 김유시입니다. 공지사항이 있어서 영상 띄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새로운 스쿨이 공지됩니다. 지금 네오 MBA가 본격적으로 런칭을 했죠. 벌써 3주차가 넘어서 110명이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주고 계세요. 저희 네오 MBA 같은 경우는 제가 다이아몬드까지 직급까지 오기까지의 노하우를 모두 다 담아서 월 천만원 정도의 수익을 벌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엘리트 네트워커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만들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합해서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와는 별도로 새로운 교육과정을 런칭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 번은 공지를 했었는데 나는 현실 네트워커 즉 뭐냐면은 월 50만원 정도 수준으로 소비자를 만들고 진짜 어떻게 보면은 리코팅을 잘 못하겠다. 사업자를 잘 못 만들겠다. 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비전은 받고 꾸준히 해서 월 50만원 정도는 꾸준히 벌고 싶고 언젠가는 나도 월 100만원 되고 월 200만원 되고 이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생계형으로 한 번 부업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진짜 현실적으로 한 번 해보고 싶다. 느리더라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스쿨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왕초보 동메달 클럽입니다. 동메달이 왜냐면요. 동메달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올림픽에서 동메달 받으면요. 연금이 50만원 나옵니다. 매달려. 월 50만원 대단하죠. 많은 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하면 다들 천만원 얘기하잖아요. 솔직히 천만원 받는 사람이요. 1%도 안 돼요. 진짜요. 별로 안 됩니다. 게다가 월 꾸준히 천만원 받는 사람은 더더욱 별로 안 됩니다. 월 50만원 받는 분들이요. 아니요. 더더욱 별로 없어요. 그만큼 월 50만원이라는 숫자는 연봉 600만원 수치.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상위 5%에 해당되는 그런 엄청난 수치입니다. 이것을 받으시면요. 월 100만원이 될 수 있고 월 천만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순위로 가게 됩니다. 저는 이 월 50만원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리고 월 50만원을 받게 하는 게 저한테는 가장 중요합니다. 월 50만원을 받게 하는 사람들을 많은 네트워크들을 양성하는 게 지금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됐고 제가 얼마 전까지는 사명을 월 500만원 꾸준한 소득을 받는 1만 명 양성 프로젝트 사명 프로젝트가 제 사명이었는데 이건 좀 많이 미뤘어요. 한참 걸리겠다. 그래서 지금의 사명은 월 50만원을 받는 1만 명 양성이 우선적인 사명이 됐습니다. 이를 위해서 만든 게 저희 왕초보 동메달 클럽입니다. 동메달 클럽에 함께 하실 분들 모집합니다. 이 클럽은요. 본격적으로 정말 쉽게 갈 거예요. 승급 이런 거 다 빼버릴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한 푼 한 푼 소비자 한 명 한 명 모아서 진짜 갈 수 있게 한 100일 동안 월 50만원 벌 수 있는 이 플랜으로 월 50만원 갈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 모아갈 수 있는 이런 플랜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모집할 테니까요. 빨리 응모해 주시고 이제 이 트랙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월 50만원짜리 왕초보 동메달 클럽이 내 사나이 한 명 한 명이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월 100만원으로 올라가시고요. 이분이 4명이 있으면 200만원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이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잖아요. 한번 해보자고요. 이게 진짜 중요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입니다. 헛꿈꾸지 말라라는 게 제가 요즘에 생각이에요.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빠르게 가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정말 이렇게 차근차근 가는 이런 트랙들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이원화 전략을 쓰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유신TV 방향도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응모하시기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왕초보 동메달 클럽 본격적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아래 클릭해 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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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